자 도대체 송씨 세자매는 무슨 업적을 남겼는가 전족입니다 전족 여러분 이거 자 우리 여기 지금 세 분의 여성분이 계시는데 세 분의 여성분들은 아마 전원 그거일거에요 중국에서 태어나셨으면 다 전족하셨을거에요 제가 생각 아무리 아무리 양반집으로 가도요 결국에는 당신은 다섯번째 마누라라는 이런 소리밖에 못 들을거에요 근데 정실부인인 정실부인이야 갔더니만 첩 위에 네 명이 있는데 너무 시집살이를 시킨단 말이에요 얘들이 짜고 막 모르게 만들고 바보 만들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맞은 막은 전족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숭아이리 돈만 알았다고 아유야 웃기지 마세요 전족을 폐지해야 한다 여러분 전족은 왜 생겼을까요? 언제 생겼을까요? 기원 후? AD 언제? 약 700년경에 생겼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혹자는 이걸 후한시대 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파급력이 전국민으로 가진 않았을거에요 내가 봤을때 EBS의 역사 채널 E 전족이 아름다운 이유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저하고는 좀 다르게 좀 이르게 잡고 있습니다 시기를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의 학설을 따라간 것 같지 싶어요 외대가 이렇게 얘기하게 악플 이런거 다룬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가 EBS보다 정확하냐 뭐 이런거 있잖아 홍등이나 이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홍등 Raise the Red Lantern 뭐 홍등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그 홍등이 딱 간 집에 어떻게 돼? 그 남자가 가는거죠 그날 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어떻게 돼? 전족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뛰지도 못해 송경영이가 손문하고 결혼하겠다 했을 때 온 집안이 반대했을거 아니에요 첫번째 손문이 첫번째 비서였던 숭아이딩에게 구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의 혁명은 전족과 축첩의 폐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지만 혁명에 대해서는 개혁적인 사람이 다시 필요하다 외국 교육까지 받은 그래서 숭아이딩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결혼하자고 숭아이딩이 단칼에 잘라요 단칼에 잘라요 근데 여러분 손문 보시면 좀 잘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54세 할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멋있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숭칭링에게 당시 송가왕조에서는 장만옥이 맡았습니다 장만옥에게 얘기를 하니까 장만옥은 오케이 하는거에요 왜? 중국을 사랑하는 여자에요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면 중국에 지도를 그려놓고 철도를 막 그립니다 손문이 철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나는 총통이 되기 싫어 나는 철도장관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철도를 그리면서 늘 숭칭링하고 이렇게 맨날 숭칭링하고 얘기합니다 이쪽을 뽑을게 좋을까 이쪽을 뽑을게 좋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동량을 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이 혁명 중국에서는 여기서 돼야 돼 이런 거에 이게 숭칭링이 가는 거예요 이야 세상 천지에 저런 남자가 이에 말고 또 있겠어? 그러고 가요 근데 이제 결혼 후에 임신을 한 번 하셨는데 그때 광동성 군벌이 하이루펑에서 소비에트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하이루펑 해두풍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김산의 아리랑에도 나오는데요 하이루펑 소비에트에서의 이 함포 사격이 주어지는데 함포를 타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물에 그러니까 함포 옆에 바로 물에 이렇게 팍 떨어져가지고 폭파하는 바람에 그 함대가 이렇게 기울었거든요 함정이 빠지진 않았는데 함정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그때 숭칭링이 손문하고 이렇게 잡은 손을 놓쳐요 그래갖고 이렇게 떨어져요 바다로 바다로 이렇게 밀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있잖아요 이 불숲을 막 이렇게 기어갖고 있죠 살아나요 선전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문이 그 뭐야 군함에서 다시 앉거든요 온 혁명군을 다 풀어서 찾았다 정말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근데 이제 묻죠 아기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막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제대로 처리를 못하셔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시에 여성의 뭐 방송 나가도 좋아요 여성의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부위가 여성의 생식기거든요 그쪽에 질념을 아주 세게 앓습니다 송경영이 한 달 동안에 완전 진짜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무슨 정글에 이렇게 혼자 던져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병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애달게 생각하는 게 막내요 동생이에요 메이링이에요 그러니까요 장제스에게 어떻게 돼 장제스가 남의사를 풀어가지고 여러 번 송경영을 죽이려고 해요 사고로 위장해서 뭐 전염병 지역에 일부러 보내서 뭐 이렇게 죽일라 그래 수 메이링이 그러죠 당신 말이야 우리 언니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당신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적 지원은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이렇게 되니 장제스가 못합니다 그렇게 정략 결혼했잖아 계산기 두드려보고 결혼했잖아요 아이링이가 앞으로 장제스가 떠오르는 별이 될 것이다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언니는 장제스하고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 결혼 그 숭칭링하고 손문희 결혼할 때도 어떻게 돼 그 손문희 너무 나이가 많아 다 반대하고 자기 찰리 존스송도 가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의자를 집어다 주고 물 다 뿌리고 막 파큐를 날릴 정도로 엄청나게 욕해되고 이 결혼 인정 못해 이랬지만 아이링은 인정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남편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반드시 총통이 될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숭아이링에 계산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 숭주원 송자문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나아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너는 지금부터 우리 숭씨 가문의 모든 재산을 관장한다 공시 가문하고 숭씨와 공시 가문의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나중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는 숭주원이에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게 전부 다 아이링에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링에 계산해서 그래서 이 숭아이링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여자를 존경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정말로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요 딸 가진 분 다 손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딸이 있잖아 방금 왜 소고기 썰어 먹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걸 딱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사랑하는 얘기까지 다 해 자기 아버지 인터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딸이 이 셋 중에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요 그럼 뭐라고 다들 얘기하냐면 다 처음에는 송경영이라고 해요 다 중국을 사랑하면 그거 좋다 이거야 제가 주로 가는 강연장이 이렇게 좀 뭔가 뜻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소득상환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집니다 공상위가 여러분 첩이 몇 명 0명 죽을 때까지 오로지 자기 부인 하나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공상위 이런 그 재산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이거 뭐 페미니스트들이 뭐라 해도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 남자 침대에 벗고 덤볐는지 아십니까 그걸 끝까지 막은 거예요 안된다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가 없는 나는 생각할 수 없다 공상위는 혼자서 생각할 수 없지만 숭아이링은 혼자서 얼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숭아이링 없는 공상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숭아이링 없는 손문 그것도 없어요 숭아이링 없는 숭칭링 말도 안 돼요 숭아이링 없는 마오쩌둥 그것도 완전 마오쩌둥 아마 교사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영어선생으로 살다가 숭아이링 없는 저워라이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죽은 애도 숭아이링 없는 장제스 숭아이링 없는 장쉐량 숭아이링 없는 여러분 중국의 공산단위공하고 가네요 소수민족 지도자하고 가네요 숭아이링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숭아이링이 다 매기고 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데모야 데모 진짜 항상 공상위는 뭐야 제가 숭아이링의 남편 공상위입니다 숭아이링 아시죠 잘 모르신다고 숭칭링은 제가 형부되는 사람이에요 숭칭링도 몰라 매일인거 그쯤 가면 다 알아 제가 형부되는 사람이에요 저랑 사업하실래요 저한테 자본을 좀 투자하시죠 그럼 제가 이룩을 드리겠습니다 이런거죠 그래서 항상 표정이 이렇게 화하호공인거야 안 웃으면 돈이 오냐 아이고 저같이 세자매가 똑똑해서 내가 아주 큰 덕을 본다 아주 그러고 있는거죠 여기는 전족과 축첩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영화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면 첫째 마누라가 있고 둘째 마누라가 있고 셋째 마누라가 있고 그 다음 공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떻게 돼 셋째 마누라는 그나마 순진하고 나중에 알고보니까 둘째 마누라가 제일 나쁜 욕하려다 제가 참았습니다 순간 이렇게 탁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참 힘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누가 낳느냐 누가 빨리 낳느냐 누가 형이 되느냐 둘째하고 셋째가 거의 동시에 임신하는 바람에 그렇죠 빨리 낳으려고 약까지 썼대잖아요 둘째가 그러면 어떻게 돼 셋째가 결국에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셋째 확 뒤집어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대학까지 나왔다는 걸 알고 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셋째는 셋째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둘째입니다 그 쟁투 축첩 제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발 마사지를 왜 해 발을 왜 보자기로 감쌉니까 공리가 전족했어요 안 했죠 그거 가리려고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항문관략근과 대퇴부 혈관을 강화시키는 거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떻게 돼 이 불에 익힌 그 틀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다가 어린 여자애의 생후 6개월 된 3개월 때도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되니까 발을 저거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연약한 발이 어떻게 됩니까 으스러지겠죠 이게 번져나간 이유가 남자들의 단순한 흥미 성적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번져나갔다는 거 아니야 야 저 집은 했는데 우리 집 왜 안 해 전중국이 그렇게 번져갔다 전족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숭칭링이 가방을 들고 뛰어서 도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손문한테로 가려고 아버지가 문을 이렇게 모여 뜯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메이링이죠 언니 사랑만 믿고 가래 그 유명한 말 사랑만 믿고 가면 하나님이 보살피실 거야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다 그러면서 고마워 이라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돼요 막 그거를 들고 뛰었는데 어떻게 종들이 막 돌아가는데 어떻게 못 따라가요 전족했거든요 못 따라가요 이 사람은 미국 유학까지 간 사람이니까 어때 칭링 메이링 아이링이는 전족을 안 했어요 내가 항인안에서 못 살았기 때문에 한교빈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숭 자수로 이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내 딸에게는 딸이 태어났잖아 처음에 내 딸에게는 전족을 시키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이니까 여기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축첩으로부터 해봐요 공상위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나랑 결혼하는기에 앞서 첩을 들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재산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자신이 있다면 나는 당신의 이 재산을 가지고 천만 배로 불려줄 자신이 있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공상위가 뭐라 하느냐 하면 내가 당신과 같은 그런 완벽한 여자를 얻었는데 어딜 가서 바람을 피겠어 그렇죠 오병감위가 그랬죠 전 세계 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던 세계 최대의 부자가 1811년부터 그 부를 쌓았는데 어떻게 되니까 그 43년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돼요 오병감위는 첩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자기 자식 다 본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본부인도 오래 살아가지고요 재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여자 수강생님들이 전에 계셨던 데가 있어서 이걸 잠깐 30분 얘기하면서 남편이 오병감이나 공상이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여자 아주머니들이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와하고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진짜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오병감위의 원칙은 간단해요 아니 말이야 첩을 하나 드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걸 첩을 드려 그러잖아요 가정경제적인 생활방식이 뭐야 첩 안 드리는 걸 첩 안 드리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상위도요 뭐냐면 공상위는 그러죠 뭐냐 숭아이링에 대한 사랑이 더 컸어요 세상 돌아다녀봐도 내 막내 처제만큼 매력적인 여자가 없더라 세상 돌아다녀봐도 내 둘째 처제만큼 똑똑한 여자가 없더라 세상 돌아다녀봐도 내 마누라처럼 매력적이고 머리 좋은 여자가 없더라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바람을 펼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죽을라고 그러잖아요 자 축첩 여기 뭐라고 하죠 1950년대에 벌어진 축첩합법화 반대운동 간통제 폐지하고 거의 비슷해 이게 낙태제 폐지 이런 거 하고 아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아내를 밟는 자 나라도 밟는다 구도 아 예 그거 끝내줍니다 아주 자 잘 보세요 이게 고관대작이 딱 내 첩실이거든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때 나이가 40세 이 여자 두 분의 나이가 16살 17살 첩이죠 첩 아시겠습니까 첩 본부인은 여기 사진에 들어가시다 모네 그 기분 나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는 누가 돌볼 거야 소는 아는 거 있잖아 아시겠습니까 여성에 대한 이 폭력 잘 읽어보세요 권력 재력 무력 등 모든 사회 권력을 쥔 남성 상층부에 대해 여성들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유 역사 만년 동안 목권 사회 목의 사회 좋아하시네요 옛날 문화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옛날 고고학 유적들은 전부 다 전쟁 유적이야 전쟁 유적 전쟁 유적인데 뭔 놈의 여자들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여자들한테 권력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여성들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한 남성들에 대해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고 전조 사회적 지위까지 낮춘다 소유하려고 사회적 지위를 낮춘다 남성들은 자신의 웅대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여성들에게는 갸냘품 베이비 페이스 글래머러스를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코르셋 여러분 탁 쪼이는 거 있잖아요 왜 쪼여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걸 좋아하거든 전족 왜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걸 좋아하거든 전족 아는 여자는 시집을 못 가거든 아시겠습니까 전족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촉첩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존엄성의 훼손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촉첩 제도가 불법인 나라가 까만색입니다 불법인 나라 이 지도를 많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인 나라가 까만색이에요 파란색 하늘색은요 합법인 나라 여기는요 인도죠 인도인데 인도는 어떻습니까 힌두교가 주종교죠 이슬람교만 허락입니다 이슬람교도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이슬람교도를 이 축첩 때문에 아주 이 미개한 놈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슬람교도가 축첩이 허락되는 것은 이슬람교의 여기 여기 왼쪽 모로코에서부터 스페인 안달루시아 이쪽 지역에 이르기까지의 그 특이한 작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은 다 아시죠 샤프란이라고 그 샤프란이 때가 속 샤프란이 아니고요 음식에 뿌려 먹는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요만한 한웅큼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140만원 그렇죠 1년에 딱 보름 동안만 새벽 4시에 피어나는 암술초출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너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해서 들어오지 않고 마누라를 4명까지 들여가지고 거기서 가족 패밀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4명까지 허용해요 샤프란은 공장 생산이 안 됩니다 옆에 공장에 있으면 샤프란 다 죽어버립니다 성경 아가서에 나오는 번홍화라고 불리는 작물이 바로 샤프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쪽은 이슬람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생긴 이유가 그래서 생겼다면 이쪽은요 율법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제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없죠 축첩하면 안 됩니다 당시 중국, 평양에 들어왔던 화교가 우리 조선 여성들을 15살, 16살 이래가지고 첩을 삼고 여기는 옷이 좀 별로죠 왜요? 여기는 한여거든요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성교사 어린 첩, 예쁜 첩을 드리는 게 뭐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박차정 장군은 뭘로 돌아가셨습니까? 난 정말 이 얘기를 좀 드라마틱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 얘기 안 하고는 못 베기겠다 진짜로 너무 무식한 팟캐스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합니다 박차정 장군은 왜 돌아가셨어요? 김원봉 선생님 화류계에 가서 기생집에 가서 성병 얼마 와서 성병 걸려 죽었다며 미친놈들이 사자를 모독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아무리 그렇지만 아까 숭메이딩 여사가 숭메이딩 여사가 애달게 여겼던 게 뭐? 숭칭딩 여사가 첫째를 유산하고 지독한 진념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완치시키느라고 애를 썼다는 거 그렇죠? 박차정 장군은 뭘로 돌아가셨어요? 진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1928년? 27년부터 28년까지 유관순 열사처럼 대구에서 근우회라고 하는 여성독립운동단체의 간사를 맡고 계시다가 18살 나이에 간사를 맡고 계시다가 일본 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것도 또 고등계 경찰 김덕기가 그거를 그 새끼 그래가지고 이 조선놈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하반신을 구타당합니다 유관순 열사도 한 달 동안 방광을 구타당해가지고 죽잖아 방광 파열로 내가 유튜브 방송에 그걸 했다고 아니죠? 하반신을 포기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기적적으로 수감생활에서 풀렸을 때 지독한 진념을 알게 됐었어요 숭메이딩 여사 앞에서 조선독립에 대한 말이 잘 처음에 맥혀 들어가지 않자 1938년도에 정말 부끄럽겠지만 제가 사실 근우회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28년에 이 병을 얻어 10년째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숭메이딩 여사 거기서 완전 뒤돌아 앉아 있다가 있잖아요 아 나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요 뭐 다음에 오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요 정말이냐 근데 숭메이딩 여사가 그런 줄 몰랐어요 박찬원 장군은 왜 그런 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영부인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서로 웁니다 세상에 10년이나 이렇게 돼 당신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그냥 항상 김원봉 선생이 대외적으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진념을 알았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면 임신 못 하겠네 뭐 이 소리만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거야 아 내가 제가 기생집 가가지고 옮겨왔어 내가 나쁜 놈이 돼야죠 그쵸? 나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팟캐스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초밥집 하시다가 이렇게 정치 팟캐스터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이상한 헛소리 하실 거면 저도 이제 구독자가 5천명이어서 이런 소리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제가 서울의 소리에 가서 이거를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말고 댕기시라고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시면 백이성 역사 강사 이렇게 쳐보시면 맨 처음에 쓰는 게 약상 김원봉 현상금 320억 그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펄벅 여사가 1931년에 지었던 분열된 일가 대지라고 하는 The Good Earth라고 하는 게 있고 1부 그 다음 2부가 뭐냐면 왕룡 주인공 왕룡의 그 세 아들 왕이 왕얼 왕산 이 세 명의 아들들이 하는 The Sons 아들들이라는 게 있고 3부가 뭐냐면 세 번째 아들 왕산이고 군벌로 활동하기 때문에 왕후 호랑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호랑이의 아들인 왕원 왕유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아이디가 노무현 대통령의 수인 번호 0-33번 하고요 분열된 인가의 주인공 유안을 합쳐서 유안 33이라는 옛날에 내 아이디가 있었어요 그래야 아이디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이거를 장왕록 교수가 번역한 거 이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중에 이 역사를 다 알게 돼서 알게 됐는데 여기에서 왕유안 주변에 존재하는 여자분들이 다 이 세 자매 캐릭터를 가져온 거예요 펄벅 여사가 가져온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왕후가 자기의 아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한 명의 마누라만 드리면 확률이 50%잖아요 딸이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를 드려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두 명의 여자를 드리는데 뭐냐면 왕유안이 두 번째 마누라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마누라는 여자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누라에게 첫 번째 마누라를 본체만 체하죠 왕후가 본체만 체하고 내 아들 이리 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한 3, 4일 정도 지났나 예쁘게 옷을 입혀서 얘가 장군님 딸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라고 가니 예쁘네 이 소설에 나옵니다 예쁘네 그러니까 그날 밤으로 그 첫째 마누라가 떠납니다 거기 군벌을 떠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첫째 둘째 둘째가 은행가거든요 왕얼이라고 하는 애가 은행가입니다 그 은행가의 집으로 갑니다 이 부인이 그 은행가는 그럼 누구를 본다겠어요 공상희를 본다는 거죠 항상 웃고 다니면서 소설 속에서도 나랑 사업하실래요 이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알기 전 내가 19살 20살 때 이 소설을 읽어 너무 좋아했지만 이제 와서 역사를 알고 보니 다 그 캐릭터야 펄범 여사가 노벨 문학상을 38년도에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큰 딸하고 나중에 유안이 만나요 이 왕후하고 너무 의견차리가 심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종이 안 됩니다 시종을 때려버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옛날에 우리 큰어머니가 그 큰어머니 아닙니까 첫째 부인이가 큰어머니가 있는 데가 어디였더라 이러면 중국 남징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남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노부인이 그 노부인이잖아 이름은 끝까지 안 나와요 노부인이 누구 칭링의 캐릭터예요 칭링의 캐릭터 칭링의 캐릭터 송경량의 캐릭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이란이라고 하는 소설 속의 이름인데 에령이 아이링 아이란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자기 펄범 여사가 가장 좋아했던 메이링은 그대로 메이링이라고 써요 그럼 38년도에 38년도에 의회에서 연설을 했으니까 승매이링 여사가 노벨 문학상을 펄범 여사가 대지로 수상하는데 이게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멀쩡한 사람 보고 성평 걸려 죽었다며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증거 없이 그냥 출원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해도 되고 나는 안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장교석하고 이 명력 노부인이 양녀를 하나 데리고 있는 거야 거기 갔더니 그 양녀를 처음에는 이만했는데 미국 유학을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미국 유학 가는 것도 사실 그거 해요 혁명활동이 공산당 혁명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그래가지고 왕을이 엄청난 뇌물을 써가지고 이 왕유안을 꺼내요 이게 꺼냈는데 그 꺼내자마자 딱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탁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비몽사몽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노부인이 와서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막 끌어안는 거예요 노부인은요 자기가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학대를 받았다 생각을 해서 왕유안이 오니까 자기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해요 이거를 어차피 저쪽 엄마하고는 정 다 떨어진 것 같고 내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양녀가 그 집에 원래 하인이었다가 양녀가 된 거거든 여기 이 노부인이 그 뭐야 바로 그 질로 그냥 배를 태워서 미국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숭자수의 모델을 따온 거죠 밀항하듯이 막 이렇게 간 거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여자하고도 사귀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여자가 너무 예쁘게 변해 있는 거야 왕유안이 보니까 어떻게 돼 혁명적 사고방식으로 아주 무장돼 있어 이 여자가 여기는요 여기는 돈 쓰는 거야 아주 환장해 있는 거야 이 여자는 내가 자기 누이 동생은 근데 어떻게 돼 세계적인 대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연예인이 돼가지고 이 부인은요 메이링을 읽고 싶지 않아 해요 다른 여자를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 노부인하고도 의절합니다 의절하고 메이링하고 자기 아버지가 분열된 일과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 그 왕후가 죽는데 왕유안이 오거든 근데 어떻게 돼요 메이링하고 그 전에 막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이링이 올지 몰랐는데 메이링이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 메이링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는데 어떻게 돼 왕후 장군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그 옆에 이렇게 서요 메이링이 그러면서 메이링한테 이럽니다 왕후 장군이 딸아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내 딸이구나 미안해 라고 얘기하니까 딱 손을 잡아요 내 딸 왕유안이 아니라고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메이링이 놔두세요 노부인의 양녀면 내가 딸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착각하게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죽는 사람 앞에서 전 딸이 아니거든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왕유안이 나와가지고 메이링 보고 내가 저번에 자네한테 말을 심하게 한 것도 있고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메이링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둘을 보고 계산기 아니면 주판 두드려 그때는 계산기라고 말 안 했겠지 주판을 두드려보고 한 결혼이다 돈을 보고 했다 권력을 사랑한 여자다 이러는데 펄벅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혁명과 서양 사상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우리 둘 사이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발전된 중국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그래서 키스를 합니다 왕유안이 메이링한테 방금 한 행동을 내가 무례했다고 한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서양식 그 중에서도 배울 건 배워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혼을 펄벅 여사만큼은 소설 속에서 축복을 한 거예요 왕유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계석이 아시겠습니까 물론 미국 유학 갔다 온 적은 없지 장계석이가 역을 못하지 아시겠습니까 일본말만 할 줄 알지 중국말하고 하하콩의 결혼식 사진 송경영의 결혼식 사진이 동쿄의 스튜디오에서 찍었대요 그 사진관에서 이렇게 자 찍어요 이러면서 탁 동경사문들이 다 그랬대 신랑이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쵸 너무 많은데 여기에 전실부인들은 전실부인들은 사실 좀 불행하게 됩니다 왜 전족한 여성들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가보니까 장가가야 된다 해가지고 하루 단장하고 이렇게 딱 섰더니 어떻게 돼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이렇게 와 있더라 이미 개화 사상에 물들어 있는 손문과 장제스에게는 이런 여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식은 낳았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기독교로 다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선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로자는 장제스하고 숭메이링입니다 마오쩌둥이 아니에요 칭링이가 말했던 그 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 발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성형수술하는 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키우고 일부러 허리 잘록하게 만들고 이런데 지방 흡입하고 왜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하시나요 건강을 위해서 지방 흡입하고 보톡스 맞으면 건강에 좋아요 살이요 여기를 쬐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이게 그러면 처음에 일주일 동안 이게 쉽지도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일주일만 고생하시면 돼요 일주일 고생하시면 평생가요 평생 아시겠습니까 눈썹도 이렇게 올리면 이게 이게 닫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어 신체의 훼손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존엄성의 격하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주체적인 성평등 운동 성교육 운동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섹스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의를 가집니다 내가 잘 살아야겠는데 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여자분들은 이 여자분들은 이 국공합작이 이 사진 설명을 했다 이 모택동하고 장제스하고 국공합작 때 이러고 있는 거 건배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모택동은 장제스의 추격전에 36년도까지 장제스의 추격전에 어떻게 돼 자기 마누라 첫 번째 마누라 양계해 두 번째 마누라 하자정까지 다 잃었어요 아시겠어요 양계해가 죽으니까 하자정이 된 거거든 양계해는 뭐예요 자기 어렸을 때 서당 훈장의 딸이에요 이게 거의 뭐 비토리오 누구야 베르디하고 거의 비슷한 스토리인데 이게 훈장의 딸이 미모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모택동하고 결혼을 해요 제자하고 결혼한 거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장제스가 물어요 변절할래 아니면 어떻게 돼 죽음을 택하겠느냐 깨끗하게 뭐야 난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양계해가 아시겠습니까 어 죽겠다 18살짜리가 아시겠어요 죽겠다 이거요 내 서방의 이념을 배신하느니 난 당신한테 간 생각 없다 아시겠습니까 와 걷다 대고다 해보지 일강수강생들 얘기해보세요 블레스 파스칼처럼 또 이상한 소리 한번 해보지 그 양계해의 콧대가 새치만 낮았더라도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이 난리 한번 또 쳐보시지 어 그런 거는 또 똑같다고 생각 안 해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자정의도 어떻게 대장정을 완수합니다 대장정할 때 임신을 한 상태로 대장정할지 모르고 출발했기 때문에 만삭에서 애를 낳아요 그냥 감숙성이라는 곳에서 애를 낳아 간수라는 곳에서 낳았는데 너무 도저히 애를 앓고 갈 그게 안되고 밤이면 밤마다 울어대니까 국민당군에게 다 들키잖아요 애 울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근처에 농부에게 맡겨요 농부가 아 차이 붙어 괜찮을 거야 차이 붙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뭐 애를 맺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차이 붙어 하면 뭐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딸을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그 딸을 아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둘이 건배하는 거예요 국공학자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건배하니까 즐거운 마음에서 했을 것 같아요 씹어 죽여도 모자랄 새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양계이가 죽었을 때 지지만 죽었겠냐고 저거 아버지 저거 삼촌 양계하고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뭐 그 다음에 아들의 여자친구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죽었어요 장계석한테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모택동이가 저우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송경영 송미령 만나가지고 어때요 한 번만 참읍시다 주석 한 번만 참읍시다 아시겠지 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봐가지고 건배는 안 하란다 섬의를 안 하려고 이렇게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장계석이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죠 누구는 기분 좋아서 건배하는 줄 아니 그죠 어 옆에서 웃고 있는 단 한 사람 누구 숭하이링 국공합장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 숭하이링 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단 한 사람 숭하이링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쪽에 이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각오하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지 몰라서 전부 다 뭐야 아이링이한테 같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런 사진 한 장을 보고 사람들이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지나가 나는 이걸 보면요 가슴이 쓰려서 잠이 안 와요 이 상황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악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 이놈의 새끼는 맨날 지가 본 것처럼 얘기한다고 다른 강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뭐냐면 친중사대주의자다 뭐 이러고 말이죠 저한테 송혜령 송경령 송미령 이 세 사람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접어드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뭐야 일단 저거 아버지는 빈농이지만 사업을 일으켜서 중국 최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일단은 애령이가 태어났을 당시가 부잣집이었잖아 그리고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저는 7살 때쯤이나 보면 이미 떼부자잖아요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진 여성 클레오파트라는 그래도 그게 황태녀잖아요 그게 공주잖아요 공주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공주잖아요 여기는요 다이너스티잖아요 이런 여자가 아닌데 성공한 사람 없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 예보로 이 여자를 이 여성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기승전으로 보면 기승전결로 스토리 구조를 봐서 4강으로 본다면 전이 뭐야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 이때는 뭐예요 노래하는 역사 강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왜 이 여자 직업이 가수예요 아시겠어요? 이 여자 직업이 가수라고 그죠? 에비타 그러니까 미국 배우 누가 맡았어요? 배우가 아니고 가수지 머다나가 맡았지 않습니까? 머다나가 마돈나라고 발음하면 또 재미교포들이 댓글 달아요 아시겠어요? 발음 좀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댓글 달아요 록펠러도 록펠러라 그러니까 남부 사투리라고 하면 그게 로카펠라가 된다네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분이 실제 에비타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궁 앞에서 왼손을 이렇게 해 가지고 키 158cm의 여자가 말야 랄 서른 셋 살에 돌아가신 불꽃 같은 인생 인류 역사 8천년의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여성의 인생은 없습니다 에비타라고 불리는 페론. 죽었으나 20년 동안 죽지 못했던 여자.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촌대, 서초대, 마포대 라인으로 강의를 할 경우 이게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가 매겨져서 저어서 뭐 그렇게 수준 높은 강의가 나오겠냐. 중국? 그게 중국이라는 게 오늘 강의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여자들이 그냥 몰라도 되고 별가인 여자들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처럼 살 수 있는 생각 안 드세요? 내가 하는 말이. 에비타 이런 거는 또 사람들 많이 알려졌어. 이 영화가요. 마돈나도 마돈난데 머다나잖아. 여자 주인공이 머다나는 한데 남자 주인공은 안토니오 반데라스예요. 그냥 아주 흥행 필승 카드를 다 내세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에서 흥행은 잘 안 됐어요. 에비타가 15살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와가지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가수 생활을 삼유극단에서 할 때에 16살에 누구의 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첩시를 단독주택이 아니라 세 가구가 같이 사는 연립주택이었대요. 그 연립주택의 오른쪽 끝에 사는 애하고 친했대요. 에비타가. 여기에 자기가 의탁했던 작곡가, 기타리스트 아저씨하고 그 애가 친했대. 그래서 이 애가 아주 발랄하고 늘 여러 가지 이런 걸 잘하고 이랬대요. 그 애의 이름이 에르네스토 체 개바라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에르네스토 체 개바라. 걔가 8살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비타가 거의 체 개바라의 20살 때까지는 에비타가 잘 알아요. 에비타가. 걔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어린애였고. 자기는 로스톨도스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의 그거고. 그런 남미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라틴아메리카라고 하는 정말 생소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 6.25전쟁 때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었던 사람. 원래 출발은 저그마누라가 지주인 남편에게 겁탈당해가지고 태어났던 이거는 서자 중에서도 아주 천민서자. 돌아가실 때는 15살에 직업 창녀로 데뷔했던 사람. 가수라는 게 다 창녀였죠. 그때는 남미에서. 데뷔했던 사람. 그런데 33살 죽을 때는 영부인으로 죽었던 여자.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정신적인 게 살아남아서 아르헨티나이라면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말고는 몰라. 그 뒤에 뭐하라는 게 뭐냐. 마라도나하고 메시예요. 조금 더 하자면 무슨 수아레스 정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테베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싶어. 안정환 때문에. 박지성하고 친구 이랬던. 동 cry for me 아르헨티나 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가 저 땅으로 무조건 아르헨티나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래. 언제 울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 이 생소하고도 매력적이고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거보다 더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강의하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한번 쫙 듣고 다시 제 마무리 발언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 강의가 조회수가 높을까? 왜 구독자가 많이 들어오나? 이제 1000명이 넘어가면 보통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면 수익 신청 기준, 수익 기준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2000명이 넘어가면 파워 유튜버.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유튜브계에서 좀 알려지는 사람이다. 3000명, 4000명 구간은 뭐냐 하면 유튜브 소셜 네트워커라고 인플루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0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5000명이 넘어가면. 이게 구간이 3만 명하고 똑같습니다. 5000명부터 3만 명까지. 뭐냐? 이 사람은 거의 하나의 언론 매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만큼 노출 수가 높고 인공지능이 많이 해준다. 특히 시청 시간이 내가 보니까 유튜버들 보니까 123회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123회 이랬는데 구독자만 높은 경우가 있어요. 시청 시간도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뭐냐 하면 5000명이 넘었는데 좋아요 숫자가 강의에는 거의 대부분 100개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200개, 300개. 지금 로펠러나 오병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개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좋아요 숫자가. 그다음에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로펠러 같은 경우는 37분. 저번에 1강을 했던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가 다 뭐야? 30분이 넘어가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사람들에게. 그만큼 역사 강의라고 하는 걸 굉장히 고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존의 학자들을 막 이렇게 까면서 일하는데 뭐냐 하면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이 막 신경질을 내면서 그냥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애달바했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유튜브 나가도 좋아. 다이어트 했는데 최근에 제가 한 다이어트를 누구한테 소개를 해서 팔았어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있잖아. 그분이 제 유튜브에 아주 엄청난 구독자예요. 제가 이 말하면 볼 거예요. 제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하면 자기가요.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삶에 의욕이 없었대요. 내가 오래 살겠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의욕이 없었대. 그랬는데 정확하게 한 달 전부터 유튜브를 듣는데 추천 동영상을 하는데 뭐지?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게 이렇게 떴더래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와, 이거 뭐지? 그때부터 내 동영상을 한 달 동안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이 쪄서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젊은 사람도 자기가 내보다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저보다 10살이 형님이시니까. 젊은 사람도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도 빼고 이게 벌써 사도세자와 영조가 벌써 영상이 다르잖아. 그러면 하는데 내가 이래가 되겠느냐? 내가 이 사람을 어디 한번 만나볼 수 없을까? 이 사람이 뭔가 타이어트에 대한 나에게 조언을 좀 해 주지 않겠는가?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해 보세요. 여기 신촌대의 젊은 사람들이랑 내 주변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그런 강의를 누가 듣냐? 그거는 Too Much Information이다. 네 그런 시끄러운 얘기는 아무도 안 듣는다고 폄하하게 바빴던 그 강의를 전 세계에서 5,0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강의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여백으로 듣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백으로 듣기가 뭔지 아세요? 공부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왜 MC 스퀘어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백으로 듣기예요. 그게 듣기가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진짜 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우울증까지 치료할 정도로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제 3자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약 30몇만 명이 지금 사도세자와 영조가 39만 4천명이에요. 내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게 아시겠습니까? 록펠러가 8만 9천명이에요. 조회수가 그런 사람들 왜 어제 내가 그저께 1부를 저녁 6시에 5시 27분에 올렸어요. 그것도 황은경 작가한테 내가 이거 빨리 업로드 안 해주나 이러다가 내가 딱 올려가지고 야 이거 퇴근 시간인데 긴 강이 듣겠나 싶어서 1부로 딱 올리니까요. 6시간 만에 조회수가 2200회 6시간만 평균 시청시간 34분 45분짜리 강인데 평균시 2100명이 35분을 봤다고 첫날이긴 해도 구독자들이 그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백이성의 역사가 했던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이제는 뭐냐면 내가 그냥 그게 아니에요. 어제 그런 경우 한번 보세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유튜브 온라인의 젊요한 결합입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마케팅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백이성 선생님 꼭 한번 내가 보고 싶다. 같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한국에 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포스터를 찾아 들어가서 신촌대 포스터에 윤범기 기자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걸로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해서 내가 백이성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데 나에게 연락처를 좀 알려주면 전화해도 신뢰가 안 되겠느냐. 내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느냐. 범기가 하는 말 아유 뭐 좋아하실 거라고. 내가 아주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득달같이. 달려가서 딱 보니까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삶의 의욕을 찾았습니다. 내가 정말 제가 그동안에 무슨 마케팅 이런 걸 하면서요. 뭐 숙이고 뭐 있는 사람 그냥 카드 하나 떡 주고 계산해요. 고마운 줄도 몰라. 그래가지고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자기가 돈 냈는데 자기가 안 먹은 거 자기 책임이지 그러면 내 보고 왜 안 그렇습니까. 그거 왜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런 분들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 하면 제 간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기도 전에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의욕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선생님처럼 살이 빠지면 저도 사회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어떤 마음에서 강의를 하고 어떤 마음에서 내가 몸매를 유지해야 되고 어떤 마음에서 해야 되는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 건강관리라고 하는 거 적어도 역사강의라고 하는 거 유튜브 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신체를 훼손하고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전조기나 축첩제도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케팅을 하는 것도 뭐냐면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라고 삶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신천대에 무슨 그런 어려운 강의가 있어 그냥 듣지 말라고 그러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제가 어제 정말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내가 다이어트한 그것이 그대로 전달돼야 한다.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단순히 여기가 예뻐지고요. 어쩌고 이게 아니고 하시겠어요. 내가 보면서 오늘 이 운동 이 러브스토리 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여성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 바로 그거죠. 내 딸이 지금 7살, 4살인데 내 딸이 16살이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이 아니기를 미투를 생각해 보세요. 미투를 아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엄마들이 다 돈만 있으면 국제학교로 뺄려고 난리야. 아시겠어요. 내가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내 선생님들 정말 죄송한데요. 경기도 교육청 민원 이렇게 치니까요. 그 밑에 성폭력 신고 전화 이라고 그냥 떠. 연관 검색어 1위가. 얼마나 많으면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갔다고 해도 아직도 그런 거야. 아시겠습니까. 환장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구독자 5천명이 된 거. 여러분 제가 박수 한번 받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얄궂은 상대들과의 그런 경쟁이나 이런 거는 다 벗어났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녹두꽃하고 이몽 리뷰. 제가 그동안 이사하느라고 짐 챙기더라 못했던 리뷰 촬영도 집에서 다시 시작하고 뭐니뭐니 해도 제가 2016년 국회에서 정책 보좌진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정재 주연의 보좌관이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제 방송에 영향력을 미치면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천에도 악영향이 주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담과 미담과 악담을 모두 담아서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으나 그대로 모두 방송할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